깍뚱 왜 그래 내 새끼 귀여워 왜 왜 그래 왜 백설아 왜 너무 귀엽지 않아 설아 왜 아우 이뻐라 아우 이뻐 립스틱 얼굴에 잔뜩 묻었잖아 왜 왜 우리 설이 왜 왜 근데 또 안아주는 건 싫어해 설이가 맨날 이렇게 앵기는데 또 안 들어올려서 앉는 건 별로 안 좋아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맨날 이렇게 이러고 있어 내가 이 두 다리로 서있는게 너무 불편해 보여서 들어올려서 안아주잖아 그러면은 진짜 싫어 싫다고 막 바둥바둥거리고 뛰어 내려가 뭐 어떡하라고 안아줄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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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또 안아주는건 싫어해 뜨거운건 싫어해 아니 아니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에이 아니 너가 아니 잠깐만 암마 아니 아 아 아 아 안경 안경 어쩌라 이거 아니야? 아니 아이소이소이소 잠깐만 아 아아 내 목 아이소이소이소이소이소이소 아아 아 쌀아쌀아쌀아쌀아 넌 Br cleaned coo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